이 홈런이 유현진 선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한 점이지만 현재 커 보였었거든요. 멈춰 스트라이프. 송산 호수가 경기 후반 한 점 심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태규 선수의 몸 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 다시 몸 쪽. 지금은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. 원 볼 투 스트라이프. 오늘 1타수 2안타에 번런까지 몰래 또 하나 얻어냈던 김태균. 다시 몸 쪽. 한 개 타하고 3리만 빠져나갑니다. 오늘 3타 3악한 김태균. 공점 주자가 일로 해나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아메리 선수가 던지는 장면을 보면요. 예. 제가 대단한 백장이라고 했는데 연속 3개 몸 쪽 승부거든요. 자 김태균 선수가 물론 빗맞긴 하였지만은 공 3개 연속으로 당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. 그리고 3루수가 2루타를 막기 위해서 라인 쪽 수비를 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다보니 3루가는 넓을 수밖에 없었고. 그렇죠. 그렇죠. 대회 주자 이하.